자 다시 시작하자 어우 벌써 99야 뭐 벌릴거 없나? 아까 그 전도체 어 전도체 어 어? 운 1만 높으면 아 그건 얻었어요 이미 그건 얻었는데 여기 3층은 싸워야겠다 어쩔 수 없다 싸우자 아 운이 운 올려주는 그런건 없겠지? 홀로테이프 파워하머 버릴거 없나? 퓨어 퓨어 35을 고치자 자 버릴거 퓨어 어? 뭐가 이심산하데? 해 뿜여봤는지? 다 버려 걸렸어 걸렸어 또 버릴거 없나? 야 이게 정말 무거워서 다른거 볼 수가 없지 스파이크노크 버려 브레스사크도 버리고 캐러벤샷건 플라즈마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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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뷔 뷔 뷔 뷔 뷔 뷔 햄밤 한 방인데?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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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고치면.. 야.. 너무해.. 무게 어떻게 할거야? 무게 어떻게 할거야? 무게 이거 탄필은 뭐야? 아.. 하.. 저거 쓸데가 많아가지고 참 버리기 싫어 어.. 버려 버려 어어.. 의심이 아니야.. 의심.. 의심치맥탈을 못해 이러면 제작함을 하고요 야.. 은신은신 95% 야.. 나 플라즈마.. 뭐.. 없냐? 디스머신은 디스머신은 얼마야 공격력이 51.. 24.. 아.. 아.. 24라서 지금.. 아.. 니가 레이저.. 아 쟤 레이저구나 다행히 레이저면 여기 있어요 원자카테일 원자카테일을 먹으면 어.. 에너지 레지스턴트가 엄청 올라가요 어.. 그래서.. 저.. 저.. 쫑쫑거리는거 말이 안될죠 좋아.. 미사일 미사일 녹화코가 아.. 아.. 나 근데 지금.. 그게 어.. 그.. 무게가 완전히.. 개떡이라.. 미사일 아.. 그래요? 그런.. 설정도 있구나 이건 뭐지? 좀.. 근거해제 근거해제 어딜 근거해제 했다는 거야? 아이고 자 자 괜찮아 이 레이저 이거는 원자 칵테일을 먹었기 때문에 아..무게가.. 무게가.. 탄약좀 버리자 무게가.. 지켜봐... 아뇨..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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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뭐야? 랩콘 서드플로어 시큐리티카드 아 이거 있구나 아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먹었으면 안걸리는건데 그죠? 근데 AP탄이 지금 AP탄? 니가 AP탄이잖아 와아 총알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어 단막이 뭔데 매우 어려운거야? 아 야아 진짜 진짜 무게가 장난이 아니다 어쩔수 없네요 아 야 맥주먹어 맥주 맥주 어딨어 맥주먹어 맥주먹으면 티미를 늘어나잖아 더 이상 없는거 같은데요? 여기 어디야? 아 여기 거기구나 저기 밑으로 데려가 자 여기 뭐 여기 완료했구요 야 야 무게가 야 무게가 예 거의 뭐 가자 아 아 아 아 음 자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그러니깐 언제 12시가 지났네 하다보면 시간이 가는줄 몰라잖아요 아 아 아